미국에서 직장이나 일터에 따라 이사하는 시대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인들이 직장 따라 이사하는 비율이 1986년 조사 시작 이래 최저치인 1.6%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직장이나 일터에 따라 이사하는 미국민들의 비율은 1993년만 해도 35.3%나 됐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인 2003년에는 13.9%로 절반 이하로 급감했으며 2013년에는 낙폭은 둔화됐지만 13.3%로 더 하락했습니다. 급기야 2023년 올해 현재는 직장 따라 이사하는 비율이 고작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직장이사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주된 이유로는 첫째 화이트 칼라일수록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허용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화이트 칼라 관리직들은 팬데믹 기간 2년 동안 재택근무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직장에 따라 이사를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팬데믹이 끝난 현재 재택근무 대신 출근을 요구받고 심지어 타지역으로 발령받으면 아예 이직하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둘째, 팬데믹 기간 2년 동안 미국 내 집값이 25%나 급등하는 바람에 직장에 따라 이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통상적인 직장인 가정에서 주택 모기지는 소득의 30%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되고 있는데 요즘은 50%까지 급등해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1년 전 3%에서 현재는 6%대 중반까지 올라있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 4가구당 한 곳의 모기지 이자율이 3% 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2배나 되는 모기지 이자율을 감수하고 다른 지역의 주택으로 이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미국민들은 과거와 달리 새 지역에서 새 기회를 찾기 위해 비용을 들이거나 위계를 감수하는 선구자적 인식이 희박해져 거의 직장에 따라서는 이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는 분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